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일요일 8월 14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셀트리온 관련된 레프트 좀 보고 있는데 다울투자증권 이지수 연구원이 목표주가 24만원짜리 우리가 보고서는 나온 건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직 못 봤었죠? 그리고 KB증권 김태희 연구원이 25만원 목표주가 김태희 연구원이 25만원 나왔고요. 신한금융투자 이동권 애널리스트 이동권 수석연구원 27만원 상승 여력이 30% 이상 있죠? 다울 이지수 24만원 KB 김태희 25만원 셀트리온 신한투자 27만원 여러분들과 27만원짜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제목은 선순환 랠리의 첫 단추는 끼워졌다. 첫 단추 끼워졌는데 목표주가 27만원 두개 세개 더 끼워지면 30만원을 훌쩍 넘어가겠죠?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2022년 2쿼터 본업 성장 속 수익성 개선까지 더해지며 호실적 달성 영업이익률이 30%를 회복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호실적 확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 목표주가 27만원으로 상향 선순환 랠리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여기 지금 이동권 애널리스트도 우리가 보는 뷰와 똑같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의 호실적은 확인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호실적이 렘시마 IV를 비롯한 기존 주력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에서 16일 연휴 끝나고 화요일 발표될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호실적도 기대된다. 예상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EU5 지역에서의 렘시마 SC 점유율 상승세가 확인된 바 EU라를 통해 인플렉시맵 IV 스위칭 효과 확인 및 리얼데이터 기반 마케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렘시마 SC 호주의 근거는 풍부하다. 우리가 렘시마 SC 프랑스 독일에서 급격한 점유율 상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6일 발표 예정인 2쿼터 실적도 좋을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권 수석연구원의 목표 주가를 27만원으로 상향을 했고 선수만 랠리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하락해도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렘시마 SC가 렘시마 IV를 이어서 판매 단가가 높고 점유율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블라이마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슈미라의 블록버스터죠. 그 점유율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렘시마 SC가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시간을 이제 보상받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무더운 날씨인데 일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보고서 좀 더 보고 있다 9시 전기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